1. 3. 5. 5. 6. 6. 7. 7. 8. 9. 10. 10. 10. 일상인데요. 10. 10. 10. 11. 11. 11. 12. 어이겁네.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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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강화가 안됐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? 유물 미쳤네. 살짝 미친 유물. 음... 아니? 역시 가지다. 사원이 달라. 가지는 답을 알고 있다. 킹분열. 아 여기서... 아 여기서... 괜찮은거 좀 나왔어야 했는데. 판도라 하자. 여덟장 판도라. 폭풍. 레후. 레후. 레후 전타. 폭풍 레후 전타. 정전기방전이면 전기세트 다 나온거네. 엘트 가야겠지. 상점에서... 상점에서... 룬축 전기 먹고... 아닌가... 아 여기서... 이렇게 하는데요. 그래서 다시 구독한다고 전해주지 않겠어? 플라잉 김치맨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직장 무지개 같네 아니 그게 아니지 무지개 플러스 같네 어디 무지개 같은 카드 없나? 순수랑 전천중에 뭐가 더 낫지? 안녕하세요 천재가 된 박제를 하시오 펄보 아니 잘 몰라요 하파기 하파기 아무 잘 불려서 실망하고 있으면 대충 무슨 축제가 벌어지고 있나요? 이펙트 축제 데스티벌 이제 냉정함이랑 하파기랑 퍼보를 좀 때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많은 파워 카드를 전투 박텔이 왜 써냐 박텔이 왜 써냐 남눈 제미 전타가 지금 나왔네 아 이거지 이게 가지지 항상 감사하십시오 가지 아니 들어오게 마이 나와 자수하나 나는 디펙트 무적이다 무적 vs 무적 어 멤버십 쥐 2부적? 칼날려 왕우나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우나 돈복사함 하나 나왕우나 이렇게 강한 캐릭터면 20연승은 특색이겠어요 깍댐이네 오졌다 전타용 인형 합하기랑 퍼버존 몇개 더 든든하게 안나오나 어이구 이런 에너지 복사버그 kommer 두번째 휴대전 atte 핥 핥 핥 핥 핥 박영용이 영비 섰다. 이 팩트인데 2막에서 안 맞고 있어. 이 팩트는 이 팩트는 이 팩트는 이 팩트입니다. 이 팩트는 이 팩트는 이 팩트입니다. 이 팩트는 이 팩트는 이 팩트는 이 팩트입니다. 이 팩트는 이 팩트는 이 팩트입니다. 이 팩트는 이 팩트는 이 팩트는 이 팩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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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999골드 이벤트 부족도 있잖아 여기 물음표 보자 여기 물음표 하나 둘 셋 배달원 있으니까 돈 많으면 돈 다 쓸 수 있다 방열판도 하나 있으면 좋겠구만 헉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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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기 드로우 겁나 많으니까 쓰자 자수 까까 털 딸기 돌 갓 다른 돌 더 돌은 필요없어 파워카드 좀 사갈려고 했는데 헬로월드는 좀 그렇네 자수 333골 제발 제발 아 제발 999골드 빨리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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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샘 그냥 상세 1 2 3 5 4 4 5 5 5 5 5 이펙트 개선해 안 뱉네 앗 뭐요? 쓰레기 내 가방 이펙트 가방에 들어가신다 0코어 유성 0코어 24들 그 플라즈마 생애 뱉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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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 뱉네 너 난데 죽다니 나약하군 나 약하군 담배를 피긴 피는데 별의미가 없다 담배를 피곤하군 가비 아니? 아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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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렵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약하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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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패팅 왜 100대0이야. 옴닉을 믿다니. 자가수리. 자가수리. 건드가 제일 필요없어 보이긴 한다. 그래도 건드는 카드 뽑으니까. 지울게 없네. 완벽한 디펙트인가. 역장. 폭풍. 폭풍. 아 축전기. 아 축전기 그만나와. 축전기. 축전기 4개로 모아게. 축전기 4개로 모아게. 충전기 4개로 모아게. 예 예 아멘 인생을 폭풍처럼 살다간 디펙트 유독 유펙트 유독 최소 스틱 버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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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600원 벌었는데 왜 아낀 돈은 1,800원이야? 70% 할인 오졌다 까비 뭔가 아쉽다 더 맛있을 수 있었는데